네 저는 남은 운봉, 발회봉 밑에 살고 있는 장동규입니다. 저는 돌돌이입니다. 돌돌이가 뭐냐면 집안에 안 있고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해서 제 별명이 돌돌이입니다. 저 혼자 돌아다니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길을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길을 안내를 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기꺼이 길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지리산 밑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천황봉을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열일을 저치해놓고라도 저와 천황봉을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같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저를 청년으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공부하면서 제가 몇십 년은 젊어진 것 같고요. 이런 교육을 보수 교육을 많이 해서 제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